그 지면 고도 이라고요? 지면 고도 뒤에 보시면 나의 알건데 예를 들어서 마늘에 검사 목대에서 마늘에 걸쳐서 나갈건데, 지면로부터 지금 질문 잘 하시는데 저거 확실한 대답은 못하고 뒤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 지금 보면은 이 지상에서 이러나 개발이 아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에 발표를 드립니다. 이게 그런 무인기 공유 통합 방향인데 K 드론이 나올 때 K 드론의 이 장기가 잘 안보이니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근데 이것도 성찰이 150매가 기준해서 저속기의 드론 이거 읽어봐야겠네 이거 300매도 4.3키로 이런식으로 하고 현재는 이쪽이고 이렇게 우수형 항공기 경량항공기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탈이 아니고 뭐 이쪽으로 보는데 지금 내용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안전한 운명 환경 구축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국내는 국제항공기구 이것도 이거로 뭐 해 놨는데 지금 생각이 좀 나는데 국제항공기구 입니다. 드론 전문가 태렬울배 한국이 해운구 상대하고 동시에 있는데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누구도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다. 나를 보면은 K 드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게 안 들어가면 안되더라구요. K 드론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태국에도 팔아오면서 다른데 팔아오면 되겠다. 그 시스템을 팔아오면 되겠지요. 이렇게만 개발이라고 그런 전략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한 소프트웨어를 팔아오면 되겠다. 하는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자체를 만드는 것도 한때 중요하지만 제작진은 활용으로 중단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 보험 측에 개선도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많습니다. 나중에 드론이 오라고 떨어져서 다쳤다 이러면 드론은 보험과 관계없이 이럴 수는 없다보니까 보험에 대한 것도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른들은 안전관리를 어떻게든 모바일 시스템 개발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서른들은 안전관리가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되어있다. 거기 여기 라이프 사이클의 의력관리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거론 의력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할 때를도 없이 막 이런게 그중에 이제 야 저 7개 전전공격이 만들고 우리는 없다고 이런건 되는데 뭐 뭐 스마트폰 관리하지 이러면 뭐 이게 다 되어있다. 그래서 잘 읽어봐야 저게 깨어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수술 인프라 후축 교역에 이제 드디어 케이드론이 나오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전공격 패스패드 이게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연계계의 케이드론을 더 우리 시스템에 맡아 한다. 한국식 유지주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드론을 이것만 들어보면 대단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데 다른데서 그냥 지마킹을 했다. 특히 미국 나사와 그 다음에 뭐 저 6개의 패스패드에서 거기서 한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케이드론 시스템 개발로 세계 교통관리 시스템 시장 선도 그러니까 세계 교통 시스템 이 케이드론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당국을 못한다. 그걸 경계가 안 된다. 전국 어디서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론 개발 인프라 조사 이게 인프라에 근데 전국 어디서나 그러니까 아까 7개에서 15개 내리겠다. 여권은 고도 150매랍 기준이고 전국 1구고 도론 시동사업 전용 공격 확보 부분에 앞서 설명드릴 계획 공양은 부산 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요게 요게 여기서 하면 이 6개의 테스트 패드의 77페이지에서 있는 거를 이것과 테스트 패드를 그러니까 발신각에서 전용 공격 시험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니까 공격입니다. 그거 봅니다. 요게 그 다음에 해외 동향에 보면 이카오랑 국제민관 공공에 이카오라는 데서 블록 1, 2, 3가 있는데 이런 단계 이카오는 인터내셔라 스피드 에베이션 2 공공인다. 그 organization 이카오 ASBU가 에베이션 2 공공인다. 시스템 블락 업그레이더 이렇게 이카오 모의기 공격 통합 대기 블록 1, 2, 3를 해서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수진됨을 해가지고 이 팀이 온다. 내동향에 미국 유치형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언급하고 여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해갔던 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VUKE 드론이 뭐 하늘이 드론 위치가 있고 그러기 있을 보다 한국에서 천국이 있는데 이런데서 왔더라 배 동양구 UTM 시스템 이게 나사에서 드론 항공 교통관리인데 UTM이 아마존은 하이베이이고 나사는 전거도폭력의 교통관리인데 이게 드론 하이베이 또 뭐냐 이게 미루는 아닙니다. 드론 하이베이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 하이베이는 고속도로와 같이 어떻게 교통을 통제하고 정속 차량은 2차선을 가야되고 뭐 이런 협조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 아마존에서 이제 제안에서 UTM 전체로 해서 개발됩니다. 여기 아까 설명되고 공력개편은 그러니까 공력은 150m 이하 300에 400 300 300 이상 이런 것들이 현재 공력이 이렇고 공력개편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연령해서 무인기 통합이 없는데 그게 지금 보면 케이드론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해야 돼요. 케이드론이라는게 설명이 안된 상태에 이런 내용이 없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게 다 정리하다보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잘 알게 됐고 뭐 뭐 78페이지 82페이지 바로 한번 가보죠. 도대체 케이드론이 뭔데 케이드론이 앞에 보여준거지만 케이드론과 핵실부석요소인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뒤에 그 다음에 핵실부석요소 뒤에 확대해 주고 확대했는데 확 확대했지만 어 이게 드론통합 교통통합 시스템의 UTM입니다 UTM인데 이것은 잘 안보이죠 그래서 어 이 굉장히 아름이 옛날에 인정상대 확실히 발음하네요 확실히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확대 발음이 안되었고 확대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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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면 여기 있는 이걸 확대한다고 보겠습니다 보세요 UTM인데 항공경통관리 ATM 그 다음에 UTM 클라이언트 UTM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UTM 사업군자 사용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API 데이터 API 먼저 보냅니다 인천항공교통관리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서 이게 UTM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 이게 다 궁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해서 시스템으로 파는 게 하나의 전략이 우리나라 산도 막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간공간 나라 그래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드론 화이웨이 드론 화이웨이 수직 공격 체계가 북쪽 조사 안성 각자의 인물이 이런 드론 있을 거 아니라 은행 운명고도 150m 이하 제구도 공격 고속 비행 위쪽 저속 비행 아래쪽 이런 식으로 드론 화이웨이 저구도 공격 드론 운명 그점 지역 구미 구미 대구 그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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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 드론 화요일을 설치 겉통 관리 책에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지금 가보면은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림이 있다 라고만 그림이 복잡하냐 하는 것만 알았어도 오늘 비양치가 된 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드론, 케이드론, 케이드론에 이거는 왜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뭐 표전도 맞추고 인하다보니까 아마 덤비를 하나 열어놨는데 이게 비슷한 수용하다보니까 페이지를 열어놨는데 와 케이비를 이거 하나 추가해버리면 뒤가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덤비를 해야겠다 케이드론 상뇽화 수출 부분에 케이드론 시스템 개발해서 2021년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수출합니다. 테스트베드 시험 운영 후 일단 테스트베드 뭔지 아시겠죠. 다양한 비행기 수요 기반을 실증이 가능한 국내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개발하는데 공유지역 사진 대형 시설 보호병 전담 사업자 지적 운영 강환도 전담 사업자 지적하고 운영 강환도 검사하다고 하니까 다 끝나기가 모르지만 여기 관심이 있으면 화작해야 되고 공유와 연계해서 공유의 4차 산업 혁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혁명위원회에 전화되고 가서 협상을 한번 배우시라고 운명경험과 노하우에 통해 세계시장 선정을 하겠다 하얘에 쓰는데 테스트 시험지역이 거점지역 거점관 이동로 1단계와 2단계가 있고 거점지역이 운영하니까 거점관이 2단계고 그러니까 1단계를 시험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점지역을 하는 것을 2단계로 1단계 여기 되고 나면 2단계를 넘어가서 다 하는데 항공기 테스트 비행까지도 이 거점관 이동에 써야 된다고 거점 주변 이동은 배송시험에 5-10km 본인에서 단계적 확정 시험 추진하는데 1단계 거점 1인데 지금 1, 2, 3, 4, 5, 6, 7, 8, 9개인데 아까 7개 9개인데 거점 주변관 가능성 거점지역이 거점지역입니다 거점지역은 거점관이 그래서 거점지역 운영계획을 보면 안전이격들이 지점 이착륙 신호 강도 모니터링 원격조정 지옥 펜싱 뭐 이런식으로 하고 운영시스템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여기 안전이격 일본의 안전이격들이 건물과 건물 그다음에 지점 이착륙 지점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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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점에 앉아라 지점이 등에 개발이 되고 이런게 많습니다 멜멜에 놓은 지점이 그 다음은 와이파이로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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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싱도가 H 마크가 돼서 안전이 안전이 그 그 그 뭐 뭐 물인 들어오는 결국은 어 이 신 신호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안쪽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보험행시험장 전남 보험행 지금 보험 우리나라 뭐 단지에다 보니까 뭐 잘 못 써서 유치를 했거든요 당해서도 이게 맞다고 안했겠네 국가종합선명시험 구축이 15년에서 19년 내년까지에서 국포사업부가 구축해서 그렇게 되면은 유무인 항공기급 개발 및 인정시험이 할 수 있더라구요 국가종합시험 조간도가 이제 예 그런 전역시험 비행기간 순차조정이 17년 이후부터 하는데 이게 뭐 그런 사업을 대상 이창용 통제시험 정비고 시험 인프라고 했죠 강원영을 있고 중북동원에 있고 경남 상계속 착수가 17년을 추진했고 상계속의 검에는 교육졌기 이 학부 변화 연상 학부를 구해서 구성 수징 교육 교육 도전 시험 구성 성 시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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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적 기반 유태반리, 유태반리, 그 다음에 연계력에 GPS 5차 3미대기내 위치정보가 상상에 관해서는 SBAs라는 개발 구축되는데 이게 GPS 비중국, 중앙처리북, 미성통신국, SBAs 비중이 해가지고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드론에서 단순하게 날리고 하는 거기서 드론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도 연계해 두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술 경력 강화해 주고 있는 세계시장 선불을 하는데 10대 무인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5대 기술 강국에 진입하는 거고 이제 파스트 패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움직이 가자. 이노베이터가 되자라는 기록을 해서 기술 생태를 충고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 선불입니다. 핵심 과제 하나하나 항목이 되어 있고 원천기술은 공통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 보안, 시장기술, 이게 또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신종 지원할 때 인무특가 기술 장비, 인프라, 인무특가 기술 장비 부분이 무엇을 알겠죠. 미션 투표 정비 구원도ante가 그러는 격자가 많게는 50% 차이가 나는데 상세 내용 뒷장에 보시면 지금 핵심 부풀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핵심 과제의 실현와 기간을 유근질 상태가 원천 기술 개발 부분도 원천 기술 개발에는 핵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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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 그 다음에 수출 지원의 조달 체험관 대회 지원 인증 수출 상담회 전세 이런 걸 해서 수출 지원을 해주고 대회 조달 시장 진출 인원기업 지폐습기업을 관련해서 대회 조달 시장 진출하다고 했다. 인구 특화 기술 장비가 이런 것입니다. 고압성 감시형 탑재 장비 재만큼 물을 끼칠 때는 초검장 센스 탑재 수남부에 전충에 있는 게 많잖아요. 어느 지역에 물론 보면 안 하던데 깔깍게 되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깔깍게 되기 전에 죽고 난 다음에 찾아내는 거는 사후 대책인데 어 저게 이제 번질로 한다 라는 걸 알려고 하면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농산물도 어 저게 저 뭐 지금 보니까 뭐 마늘을 양파로 심을 하는데 어 저게 양파로 다 안 먹었으면 양파로 부족한 거다 음식에 들어가면 떼어가지고 조사하러 보면 이게 뭐 거다 인프라 우측에 도랑교통 관리 측에 상상적인 GPS 정보 시 때문에 이런 게 구성적이 이렇게 지금 이걸 좀 더 안 보이니까 크게 인프라에 있는게 크게 크게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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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연구 바깥이 많다는 거죠 인계 과제 국제협력과 국제협력이 7개 페널부룩에 들어가야만이 페이 끊어야 된다는 거죠 감황 감안 관제 자격 통신 식별 및 회피에 이 일곱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그게 연구교로도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KDV 시스템에 또 무슨 고민을 안 해드립니다. 수진기반 도서에 지금 보면 국내 동양의 조성선 자격 지정이 하나 이것을 기본 방향으로 드론 시장 확대되면 전문의력 양도의 제조성 지속이고 무인항공군자의 전문기관 역할 방안 및 협력을 위한 게 기본 방향인데 이거 한번 보죠. 여기 조정자격 및 전문기관 현황인데 전문교육기관 위치도가 영남권에 있고 뒤에 기존은 이 조국에 있죠. 그런데 지금 전문교육기관이 우리 이쪽에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에 있어 가지고 신규가 이렇고 누적 현황은 이렇고 자격 시도도 이렇고 누적 현황은 이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나간 자료인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런 내용을 쳐 가지고 들어가 보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윤력이 안 세게 17.4만명을 취업 유발시키게 조정자격위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DSM이었고 자격제도의 고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에 이거도 자격제도 고도화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계가족으로써는 소통을 확대하겠다. 여기 아닌 지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용 도로를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민간 드론 협회 역할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관계 있겠죠. 지자체 연구로 신규의 체험장 뇌전기 인간 조성 국민생활 전문학계를 하고 국토부는 드론 3개실 산업군은 전문학계 로봇 이들은 소통 확대에 들어갑니다. 전문기관 역할 연결이 있습니다. 국토 교통과 기술로 국토 교통과 기술로 이런 쪽에 기름이 역할입니다. 추진 과제별 일정은 앞에 다 한창시 보여드리기 전체로 이대로 가는 결국은 시험 육아효과 의 17.3 면 17.3 면 행사 육아효과 는 21.21조 그 다음에 보호가 증가효과는 약 8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을 구성시키 나가겠다는 게 전부 정책이다. 차고 드론 8대 핵심 국토 글로벌 비교 이런 걸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체 전환 등 이런 인식을 해가지고 주국에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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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수준 드론 비교 로벌 주요 기업의 드론 시장 전략 국내 드론 시장 부조 국내 완제기 업체 특징 사업 국내 드론 활용 사업체 분화 공공군자드론 활용 모델 현행 안전관리 제도 드론 작용 및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드론 비행성 초경량 비행 금지 구역 및 반대권 드론 등 초경량 장치 선용 비행장 공격 구역 대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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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부분 백여분 이자링 여기서 우리 과재를 받아냐 과재를 치jud는 무대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산업 대신이 가면서 사업되지 그 분석의 분야 으 근데 뭐 이런 부분 이제라도 안 되어있으면서 예 한거니까 그 저 마이크 아 마이크라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왔는데 전부 다 지원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없더라구요 뭐 하겠다라고 막 꾸면서 옛날 같으면 최고 양판들 와가지고 막 한마디 했는데 그게 순둑비 생활하는 것 같다 아닙니까 순둑비 순둑비를 제가 보고 있으면 저는 달리기 하면서 속보스를 가본 사람인데 가본 순둑비 생활하는데 가만히 보고 지구를 얼마나 그 결정들한테 수학 붙여갖고 저 앞이 시갖은지 완화 나선수로 해가지고 확 그랬을 거라지구요 드론 안전정보 리플릿끼리 인터넷 이렇게 그 다 있더라구요 문의점 두가지가 있는데 평교 중소벤처단지 조선 국립드론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제가 읽으면서 아 근데 제가 만난 아이템을 덕후루 를 많이 찍지 못하겠고 우선 하나 그 다음에 우제 이거 드론에 대한 그 다음에 세번째 이게 예수 구미 12월달 볼륨 259의 페이지에 있는 거를 스캔해서 올려놨는데 구미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전 하나인데 여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뭐 이런게 25명도 있는데 뭐 뭐 잡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구미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도론산업과 연결나 이런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뭐 했던 이런거 다 미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까지에 미스트를 시간도 없고 또 뭐 이렇게 한두개 다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제가 의견을 하나씩 말씀드린 것도 없다는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크게 논의가 아니게나 어차피 산업혁명위원회 발전을 했으니까 여론 다 변제시키는 방안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우리라카는 저만이 없는데 그사람들이요 하는게 맞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의 그러니까 어떤 수준들이 보이기 시작 하실겁니다 그런 시각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장소가 마련되다 라고 보시면은 제가 수진하는 목적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된 자료는 끝내고 제가 다짐이 질문이 있으시면 선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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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 저 사정사전혁명위원회 제가 이 여행인데 그런 한두갈도 없어서 다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궁금한게 저론순형을 쭉 시켜보면 3D블리핑도 생각나고 최근에 지난주에 공개 조롱들 중심으로 졸업하였는데 핸드컵 디자인이라는 게 내가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한 217개 나왔는데 그중에 한 70%가 들어가면서 야 이게 참 핫하다라는 생각은 들던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가 비전 문가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기획과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더나 앞으로 무슨 통신 기술이나 핵심이 그런 기술이나 이런 하더나 속히는 기술적인 것은 시간의 문제인지 언젠가는 해결할 것 같아요 우리 여사를 봐도 다른 산업 분야를 보더라고 근데 그라고 이 수요도 보면 공공수요 성심으로 소방, 방대, 고안, 경찰, 국방 이런 걸 발전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핵심이 있는 산업용 또는 민간국분에 그런 먹고 살고 신산업으로 입성하는 그런 분야를 생각해 보면 가장 문제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고함 이런 게 이제 수요가 많으려면 모든 걸로 해야 되니까 동시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 안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당부할 거냐 우리가 또 정부 정책을 보면 규제 그 후비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지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이렇게 보시면 다 갖고 완전 그런 것들도 많이 표출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갖고 민간국분에 사전이 앞으로 3D 프린팅을 하면서 어떻게 공공품은 외에 민간국분에 회사가 좀 되는 데 회사하는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는 그 났을 때 사고가 안 나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보험 체계가 그래서 사고가 안 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소프트에 화두웨어가 인구가 되겠는데 또 한 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험 체계가 앞뒤가 그래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뭔가 그런 분자의 개발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 놓고 그러니까 저기 대한 보험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보험이 아닌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가두에 소프트에 소프트에는 계속 시간에 가고 기술 노래가 또 하는데 그럼 된다 과가지에 가둘을 그 학교 복선에 의하면 보험해 이제 10년에는 이 도로리 그다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보험해 이제 10년이 됐을 때 다른 데는 뭐 도로 관련되어 다른 지역에서 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에 누가 수도 있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의 전자산업 역사는 국비가 있었는데 그 국비의 전자산업 역사가 전부가 있었는데 뭔가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는 것 마저도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있는 것 같다는 만신식한 그런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는 아래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는 군대하는 것 같고 구미가 좀 더 기차해 가지고 아마 하는 게 안맞나 근데 오늘 평범위원회 2위원회 2위원회 계시다보니까 잘 잘 해가지고 책임 책임이나 융은 책임을 좀 더 끼셔가지고 잘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목적은 여러분들하고 자료 공부시 너도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 자료가 내용도 너무 다른되어 가지고 지금 2시간 들어가면 사실은 약속 능력으로는 상당히 그런 책임이 준비가 되는 이 자료가 피디파일에서 공부가 돼서 관심 있는 분야에 다 배달할 수 있습니다 반주시기를 좀 이게 따로 이렇게 세포만 해갖고 따져보고 하여 아이디어를 그리고 박사님 오늘 파일을 우리 카톡에다 기회를 중요해도 될까요 예 그게 다 들어갑니다 카톡에 그리고 논의점도 날이 급격히 오시고 각각 논의를 좀 제시해 주시고 단축해서 할까라게 의문점이 좋겠습니다 정신 식사할 정신 정신은 보자 주소지에 시내 가기전에 산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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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절어보라고 혹시 있을까요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458-8844인데 금홍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협찬해 주신 공부 상압 육합본부에 세유복 국장님하고 세유복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고생하셨다고 점심을 마련해 주신 건무원 이성근 교수님 두 분 이성근 교수님 두 분 이 드론에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압력을 넣으신 분 이 김도영 편집 인품 때문에 그 인품에 내가 압력을 받아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드론 밖에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 부탁 때문에 원래 다른 연구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뒤로 전폭 밀어두시고 여기만 올해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경외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